2006년 KBS 드라마 대조영, 추현진, 과거와 현재, 3편 정보상님, 이해고혁, 과거 45세, 현재 61세 이달영님, 설계두역, 과거 39세, 현재 55세 정태루님, 이검역, 과거 25세, 현재 40세 조인표님, 손마냥역, 과거 32세, 현재 47세 김경은님, 장현우역, 과거 43세, 현재 58세 김규철님, 신홍역, 과거 46세, 현재 62세 김동현님, 이신충역, 과거 57세, 현재 72세 김경은, 이신충역, 과거 47세, helen표님, 데이 metadata 안상민님, 이연역, 과거 38세, 현재 53세 임병기님 양소희역 과거 57세 현재 72세 황덕재님 마인저역 과거 46세 현재 61세 최상훈님 흡치상지역 과거 53세 현재 68세 차기환님 김찬력 과거 47세 현재 62세 최상훈님 김찬력 과거 47세 최상훈님 김찬력 과거 4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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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훈님 김찬력 과거 48세